제가 페닉스에 왔습니다. 여기는 페닉스에서 유명한 신물관이래요. 그래서 페닉스에 투짝하자마자 제가 여기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작인가? 어? 붙여졌어요. 이렇게 이거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우리가 어디? 디저트 바테미카 가든. 네, 디저트 바테미카 가든으로 왔습니다. 유타 씨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 맞아요, 기본 서바이벌 종목이죠. 자, 제 얼굴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됐어요. 완벽해요. 자, 유타 씨. 지금 저희가 어디 있냐 하면은.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너무 넓어. 어,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단서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쉐이드 갈든이에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쉐이드 갈든이 어디 있냐 하면은. 아, 여기 있다. 자, 여기가 쉐이드 갈든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쉐이드 갈든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어요. 일단 잘못 들어왔어요. 아니, 맨 끝에 있는데 그러면? 아니, 얼마나 큰 거야, 여기가?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정말, 정말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냄새가 좋아. 이거 냄새인가? 어, 이것도 냄새나. 어, 벌레 있어. 아, 페닉스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모래도 있어요, 바닥에. 요즘 다 콘크리트죠, 다. 와, 진짜 이렇게 모래를 걷는 거는 그 저 중학교 때까지 축하했었거든요. 그때만 아닌 것 같아요, 와. 어, 저기 있다. 벌새다, 벌새. 아, 새는 있네. 와, 벌새 처음 봐. 나고. 와, 어머.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와. 엄마 좋아하시겠다, 저희 엄마. 저희 엄마도 다육이 요즘 하시거든요. 이모님에게 전수 받으셔서 이제 다육이를 하시는데 부모님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잠깐 우리 찢어져서 5분만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 진짜 대박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런 데 혼자 갔다가 다른 세상에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지금? 이런 남도 왜 저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는? 이런 남도 왜 저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는? 절대로 처음 봤어, 이런 거.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뭔가. 발에 닿는 모든 것들이 빠삭빠삭해요. 매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여기서 먹고 있어. 와, 되게 귀엽다. 이런 거 키우고 싶다. 이런 거 키울 수 있나요? 유타가 보여요? 어디 땄어? 여기야, 여기. 카페에 찾았어, 내가. 찾았어? 그럼. 자, 클로즈 댄스. 아, 예. 클로즈, 맨. 예. 클로즈. 클로즈. 아, 예. 와, 찾았어요. 찾았어요. 서부의 단짠을 경험해 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 파인애플이나 칠리. 아, 약간 시네몬, 시네몬 느낌으로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우와, 매워요. 너무 매운데? 오. 맛있지? 파인애플에 고춧가루 그냥 뿌려먹는 느낌? 맛있긴 한데, 너무 색다르다. 근데 매워요. 우와, 형. 응. 저기 진짜 날씨 딱 그런, 그쵸? 페닉스 이런 데만 볼 수 있는 뭔가. 저쪽 가고 싶다, 근데. 가고 싶긴 하던데. 와, 이런 날씨 팍 봐요. 미쳤다! 우와, 우와. 우와. 정말 지금 나의 신장 뭔지 알아요? 저기 맨 끝까지 올렸다가 저기서 저는 자고 싶어. 너무 좋아. . 너무 매력있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괜찮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약간 이런 편집을 완전 신기죠? 신물이잖아요. 근데 약간 바다석에 온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는 기념품으로 사고 하나는 애들끼리 가위웨브에서 진사람 정갈만 먹어보기로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가위웨브 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건 가위웨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페릭스 신물관 메리콘은 잘할게요. 파이팅! 페릭스 신물관 아리조나 마리타 마리타 와우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하나 맛있으니까 이거 하나 브릭도예요? 어떻게 다 먹어? 아 진짜요? 저것도 안 먹을 수 없지? 손이 힘들다. 한약 괜찮은가 이거 뭐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블랙몬 이거 초콜릿 커피 블랙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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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물관도 가고 이렇게 맛있는 따코도 먹고 굉장히 자연의 힘을 받고 매일에 고영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페릭스 역시 나를 도시 페릭스 언젠간 진짜 여러분들 자연에서 유타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정말 페릭스 순상할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제이를 위하여 제이를 위하여 파이팅 좋은 고영을 위하여 오오오오오